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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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It's so wonderful 아, 이게 내가 맞았어야 돼 쿵쿵따, 나이스, 잭스 굿 오, 잭스 너무 잘하는데 리달리스, 리달리 하얀중, 하얀중, 우리 잭스도 와요 잡았나요? 흠 흠 목소리랑 얼굴만 가리면 SKT 선수인 줄 안다고요? 근데 내 목소리가 되게 좋은 편인데, 솔직히 말해서 나 목소리 어디갔어? 진짜 꿀리진 않는데, 목소리로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크게 쓰니까 그렇지 나 옛날에 PC방 시절 때 진짜 사람들 다 나보고 성시경이라 그랬어, 진짜로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목소리 진짜 성시경 닮았다, 진짜 이거 얼굴 무조건 잘생겼다 해가지고 나 캔방 했을 때 난리야 썼잖아 잘생겼다고, 아 진짜로 뭔 채팅이 많았냐면은 상호님 잘자요 좀 해주세요 나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이게 지금 제가 마이크를 크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줄이고 하면은 되게 장난 아니에요 목소리 되게 좋은 편이에요, 네? 시현이도 옛날에 내 전화 목소리에 반했잖아, 진짜 근데 여러분 롤비제이 중에서 누가 목소리 제일 좋아요? 솔직히 나 아닌... 솔직히 롤비제이 중에 목소리 누가 제일 좋아요?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들 있잖아요 어 내가 괜찮냐? 가베이 아 내가 점화를 못 썼어, 미안해 아 내가 점화 쓸 수 있었는데 내가 못 썼어, 미안해 가베이 가베이 어 살 수 있을 거 같애, 뒤에 잭스 오고 있거든? 잡았어 이거? 이거 제이스까지 잡아줄 수 있어? 제이스까지 잡은 거 같애, 괜찮아 괜찮아, 다 죽었어, 다 죽였어 괜찮아, 괜찮아 잘했어, 현우야 형 목소리 어때? 막판 해야겠네 막판을 한다고? 아니지, 한판 더 해야지 귀가 좀 웃겨서 간지러워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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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야, 형이야, 형 아, 귀가 간지러워 어디를 갈라 그래, 이 개끼야 맞죠, 맞죠 형이야, 인마 어우, 토스 좋고 원 오브 더 벽 완벽 토스 어우, 궁극기 좋고 맞아줄게 악시도 알고 보면 목소리 나처럼 경박할걸? 방송이라고 솔직히 이게 원래 캠을 안 키면 그런 목소리 낼 수 있거든요 저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다 이게 방송이라서 목소리 좋은 척 하는 걸 수도 있어, 얘들아 나 같은 목소리 안다 집에 있어요? 데미온 하세잇 나이스 나이스! 좋아 좋았다 한판 더 한판 더 한판 더 빠르게 가자 빠르게 가자 한판 더 빠르게 가자 오케이 띠오니는 구독과 좋아요만 좋아하는게 아니라 댓글도 많이 좋아하는데 안해줘서 똑당해 흥흥